모든 여론조사를 빅데이터로 정리해 제공하는 여론조사엠의 데이터가 화제입니다. 좋지 않은 2월달의 분위기에서 3월로 넘어가니 급격하게 급변한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지역구는 민주당과 조혁당의 지주를 합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지난 총선 미통당 지역구 득표율 41.5%였고 민주당은 49.9%였습니다. 거의 4년 전과 동일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조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지역구 요조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좌우 지역구 요조가 나온다면 현안질문을 같이 조사했다면 안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콜백 및 주말 조사가 들어있는지 보시고 유선 비율이 5% 이상 넘어가면 시골이라도 패스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전화면접 조사라면 5대5가 나왔다 야당이 절대 우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세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좋으니 수박들이 또 판을 흔듭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권으로 커뮤니티에 이 영상이 다시 SNS에서 화제가 된 상황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호와 위로를 받아야 될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서 죽게 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저런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재임 중에 알파메일의 자리에 있을 때 보안관 행동을 적절하게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국가기구를 수익 모델로 만들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습니다. YS 대통령이 최근 평가가 영화 서울의 범 때문에 YS 대통령의 업적을 알게 되었죠. 제가 그 얘기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기회에 있을 때마다. IMF로 나라를 망친 분이지만 초기에 업적이 많다고요. 하나회를 숙청해서 우리나라를 군사 쿠데타의 공포에서 해방시킨 분이고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해치웠던 분이세요. 그런 개입들은 전부 약자의 편에 선 개입이에요. 그래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은 그렇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적절한 보안관 행동을 적절한 양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생물학적인 사회생물학의 명제에 비춰보면 윤석열 정권의 말로는 진짜 비참할이라고 봐요.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잃고요. 만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비참한 노후를 살게 될 거예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비참하게 살아야 할 자들은 국힘과 윤석열이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정세균이 하는 짓이 웃기죠. 이번 선거를 이기고 싶은 건지 말아먹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비난했다고 격루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정세균 씨 그리고 소위 친노 세력이라는 분들 적당히들 하십시오. 자꾸 일 크게 만들면 역사가 당신들을 심판할 겁니다. 정세균이 이러는 거 동생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자기 오른팔이라 불린 김영준은 국힘으로 왼팔이라 불린 이원욱은 개혁신당으로 간 게 불만입니까? 자기 측근들이 패급인 생각은 안 하나요? 이거 완전 웃긴 인간인데. 문재인 정부 총리 3명이 다 저 모양이니 정권을 내주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죠. 그리고 지금 수박들 하는 짓에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아니 이렇게 잘 싸우면서 윤석열한테는 왜 찍소리도 못합니까? 당원과 이재명 대표가 만만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선에서 심판받은 겁니다. 앞으로 정치판에서 사라질 겁니다. 이들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거지처럼 굴지 말고. 관련해서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느낄 이번 총선 공천의 결과 안내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아시다시피 제가 18년 만에 복귀를 했었잖아요. 그때 선거 사무실에 제가 뭐 하나를 써붙였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합니다. 저런 걸 왜 써놨나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진짜 그런 느낌이 제 18년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두렵습니다에 해당하는 시간인 거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안 된 분들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분들도 참 무섭구나 하는 느낌들을 가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